참나 얘기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했다 이 책 예전에도 추천해 드렸고 예전에도 읽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참나 얘기를 하면서 또 달라이라마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 책 몇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먼저 보면서 이 책이 짧으면서도 내용이 엄청 알차기 때문에 다만 이 책을 볼 때 달라이라마의 주장에 대해서 달라이라마가 겔룩파죠 겔룩파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서도 달라이라마의 뭔가 화해도 시도해 보내 달라이라마도 사실은 참나를 체험했다 이 느낌으로 가볼게요 달라이라마는 홍의각장 회원이 될 수 있나 인정 받으실 수 있나 관점에서 한번 봐 보시죠 42페이지예요 20년 전 내가 인도 라다크에 있을 때 일이다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두고 명상을 시작하셨대요 명상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멈추더니 42페이지예요 책 있으신 분들 같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멈추더니 잠시 동안 나는 마음의 본질인 빛남과 암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애고작용이 있다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빛남 빛과 암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빛과 빛남과 알아차림 같은 거죠 빛남과 알아차림이 결국 모든 육군작용의 근원이죠 육군작용의 근원입니다 일체는 이 빛남과 알아차림 그리고 이 자리가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성과 빛나게 알아차리는 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 공적 영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 수신결에 우리 학당 수신결 책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티벳 불교랑 같이 뭐가 통하고 뭐가 다른지 우리 유불선도 합쳤는데 유불선도 통합해서 보는 우리가 불교안의 이 주장 그리고 또 힌두교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저는 항상 선생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 맞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뭐였냐면요 교, 교와 심을 나눠서 교, 교에는, 교종에는 만가지 차이가 나나 심종은 하나더라 심종,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건 하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건 하나더라 교는 달라도, 이론은 달라도, 개념은 달라도, 체험은 하나더라 거기에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룰게요 엄청 많은데 먼저 일단 달라이라마가 빛남과 암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본질이다 달라이라마도 다른 걸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은 여러분 알아차리는 게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티벳 밀교에서는 리그바, 리그바라고 하고요 이 애고를 샘이라고 합니다 샘과 리그바 이 리그바가 지극히 미묘한 의식 의식에는요 거친 의식, 미묘한 의식 지극히 미묘한 의식이 있어요 지극히 미묘한 의식 가장 심오한 의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의식이에요 초의식, 순수의식 그러면 반대로 거친 의식은 뭘까요? 그냥 우리 일반 의식이요 미묘한 의식은요? 무의식이요 우리 잠재의식 미묘한 의식은 잠재의식이고 지극히 붙으면요 가장 심오한 의식, 가장 미묘한 의식 그러면 초의식입니다 순수의식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빛남과 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궁극적인 상태가 가장 심오한 의식입니다 이건 티벳 밀교 주장이기 때문에 달라에라마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티벳 밀교 주장 닉마파나 깍규파 겔룩파에서까지 다 인정하는 지극히 미묘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티벳 샤카파까지 다 공통이에요 뭐가 다른지 닉마파나 제가 우리 홍의각당 주장과 홍의각당의 이런 참나이론과 그대로 통하는 닉마파 깍규파랑은 뭐가 다른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빛남과 알아차림 이 마음의 본질이라는 건 달라에라마도 동의하고 체험도 하셨어요 마음의 본질인 빛남과 알마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하면서 이러한 빛남과 알마를 느끼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즉 달라에라마도 계속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명상 수행을 통해서 참나 체험 학당에서 말하는 참나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즉 개념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교는 다를 수 있지만 심 마음으로 경험하는 건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 수행 속에서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날마다 날마다 내 내면에 있는 지극히 심오한 의식 알아차리는 자리를 날마다 체험하신대요 하나도 못하면 지극히 미묘한 의식을 밀교에서는 근강심이라고 합니다 영원 불멸하는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 같은 마음이라고 근강심이라고 해요 밀교까지 했어요 밀교는 소승 대승에서 대승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근강승이라고 주장하죠 근강승의 주장에서는 근강심이나 지극히 미묘한 의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빛난과 암 그러면 소승 대승에서 계속 얘기하는 소승 대승에서 대승에서는 주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일심 한 마음 아니면 참 진짜 써서 진심 참마음 아니면 보리심 그러면 보리심 보리심 중에 절대적 보리심이겠죠 육근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건 육바람일은 상대적 보리심이지만 이거는 절대적 보리심이에요 뭔 책이 가리는 거죠 절대적 보리심 그럼 대승불교 근강승 대승 현교 밀교인 근강승 그러면 소승은 어떻게 봤을까요 소승불교 소승불교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빛난과 알아차림이라고 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느끼는 저 빛난과 알아차림이 대승 소승 다 아우르는 궁극의 경지라는 걸 아신다면 불교에 참나 없다는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재석님이 역주한 겁니다 앙구 따라 니까야 중에 빛나는 마음의 경에서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 빛나는 마음에 다가오는 번뇌로 오염된다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 마음에 다가왔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빛나는 마음이다 빛나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주장했어요 빛나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럼 달라이라마가 당당하게 나는 마음의 본질에 빛난과 암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이란 책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이란 책에서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빛나지만 우발적인 번뇌에 오염되어 있을 뿐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그대로 인용하셨고요 빛나는 마음의 경을 앙구 따라 니까야를 더 나가서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나론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식은 깨왔다경이라고 디가 니까야가 있어요 거기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책 416페이지인데요 모든 식은 무상하고 형상이었고 모든 식은 무상이라는 게 형상이었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온통 온통이라는 게 모든 곳을 번역한 겁니다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게 형상이었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게 디가 니까야에 있는 구절인데 전재성님이나 강목스님 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알 수 없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양학자들은 이 구절을 정확히 주목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파니샤드의 연결 지점으로 삼고 있는 자료입니다 모든 식은 무상하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달라이라마는 정확히 번역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명상체험에서 내 마음의 본질이 빛나는 알아차림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달라이라마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도 하나로 내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다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건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하는 참나상태 알아차리는 순수한 알아차리는 빛나는 의식상태에 유지한다는 게 힘드시대요 그 진면목은 우리 산란한 생각 아래에 숨겨져 있다 산란한 생각 아래에 있다 우리 생각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고 무한한 겁니다 모든 생각 너머에 있다 마음의 근본 자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빛나음과 알아차림, 이 자리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놀랍게도 홍의학장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닉마파의 가르침이거든요 족첸이라는 최상승 선법 마하무드라도 다 통해요 그런데 족첸에서 파드마산바바가 강조했던 방식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이켜보길 멈춰라 첫째, 과거 몰라해라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라 미래 몰라해라 세 번째, 마음을 어떤 조작도 하지 말고 저절로 흘러가게 두고 분별을 일으켜 판단하지 마라 판단 중지에 들어가라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의 그 자연스러운 천연의 상태 빛난과 알아차림 상태에서 쉬어라 쉬면서 관찰하라 우리 학당 실천지침하고 통하죠? 과거 몰라해라, 미래 몰라해라 에고를 내세우지 마라는 건 지금 없지만 조작하지 마라로 보시면 되겠죠 에고를 내세우지 말고 조작하지 말라, 몰라해라 네 번째, 그 현전에,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통하죠? 학당 실천지침 1번부터 4번까지랑 그대로 통하죠? 그래서 같은 걸 체험하지 다른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방법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를 들을 때도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사이 당신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과 그 소리의 원처를 분별하는 그 순간의 사이에서 소리 듣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는 자리에 집중하면요 분별심은 없지만 잠들어 있지도 않으며 즉, 판단은 멈춰 있는데 잠들어 있지도 않으며 오직 그 소리라는 대상마저도 빛남과 암, 나의 알아차림에 반영이 지나지 않는 상태라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즉, 복공체험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딱 알아차려봤더니 소리를 들으면서 분별에 빠지지 않고 딱 알아차려봤더니 현전에 만족했더니 오히려 소리마저도 그 대상마저도 빛남과 암에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대요 닉마파 수련법을 달라이라마는 다 배우게 돼 있거든요 4대 문파 거를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뛰어난 고승들도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4대 문파 거를 다 닉포체들도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특히 다 알고 있죠 모두 문파를 다 꿰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달라이라마와 속한 길루파는 생각감정우감의 육군의 세계를 알아차림의 작용이라는 이런 유식학적 일체 유심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지금 닉마파식 체험을 하니까 닉마파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소리도 알아차림의 작용이더라 이 상태에 머물러지기를 익숙하게 노력해라 그래서 본인이 한 아침 3시 반 정도 일어나면 명상하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침에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빛남과 암 상태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루 동안 집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면서 하루 동안 마음의 본질을 좀 더 깨어있게 해주는지 살펴보라 아무튼 잠깐씩 연습하고 명상하더라도 이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 빛남과 알아차림의 상태가 휴식을 줄 거다 그 다음에는 44페이지 가면 방법론이 제대로 써 있습니다 방법 1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말라 우리 실천지침 1, 2번 똑같죠 3번 분별하는 마음 내지 말고 흐름대로 그냥 냅둬라 애고를 내세우지 마라 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3번째 마음의 빛나는 명료함이라는 본질을 관찰하라 현존에 만족하라 이거죠 그 상태에서 한동안 머물러라 마음의 본질이 45페이지요 오직 빛남과 알미라는 걸 파악했을 때 그 빛남과 알미의 경험을 붙잡고 주의 집중과 내면의 관찰 정의 쌍수를 닦으라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통해 그 경험에 머물러라 그 자리에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머물러봐라 어떠세요? 이 정도면 달라이라마는 학당뿐 아닌가요? 학당뿐이죠 심지어 달라이라마 불교강의 여기 보시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학당 카페에 올린 적이 있어요 달라이라마 육바라밀 분석 이분 육바라밀 분석까지 하십니다 남한테 차 한잔 줄 때 분석한 게 있어요 보시 보리심을 가지고 내가 보시했는가 지게 남에게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았는가 사랑 정의입니다 지금 학당식으로 하면 인욕 인욕 예절 부분이죠 남이 내 선물에 고마워하지 않아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줬는가 뭔가 조화를 이뤘는가죠 그 다음에 정진 정진의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차를 주고 포시하는 것에 기뻐했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남한테 차를 준 것 자체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뻐했는가 선정 차를 주는 동안 내 마음이 보리심의 동기 양심적 동기를 유지하고 번뇌에 오염되지 않게 그러니까 빛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안정시켰는가 지혜 주기 전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줘야 될지 지혜롭게 잘 판단했는가 자명하게 판단했는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육바라밀 분석에 맞게 써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육바라밀 분석까지 하시면서 참나 체험하시고 참나에 늘 머무르려고 늘 노력하신대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머무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써 있어서 아무튼 근데 그래야 한다고 적극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달라이라마 명예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훌륭하시죠 이 빛나는 마음은요 석가모니께서도 강조한 우리 참나자리예요 참나자리 안타까운 게 이 빛나는 마음에 대해서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주장하시죠? 방금 달라이라마도 인용했던 글입니다 디가 니까야 깨왔다 경에 우리나라 지금 전재성님이나 강목수님 번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달라이라만 정확히 우리랑 같이 번역했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여기에 이 빛나는 알아차림의 자리에 지수와 풍은 설 수 없고 길고 짧고 미세하고 거친 온갖 아름답고 더럽다는 이원성은 설 수 없고 정신과 물질 즉 오원도 여기에는 소멸된다 오원도 존재할 수 없대요 여기에는 오원도 안 된대요 모든 지수와 풍 그리고 모든 이원성 이원성 모든 분별 없대요 여기에는 분별도 없대요 그런데 뭔 있대요 형상이 없고 무한하고 빛나는 의식이 있대요 빛나는 의식이 있대요 의식이 자 이게 이게 지금 참나가 아니고 뭐예요 똑같은 말이요 범천의 초대경 맞지만 이까야에도 나옵니다 특징도 한계도 없이 늘 같이 쓰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특징도 어떤 보이는 형상이 없다 해서 특징도 없고 한계도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이 열반인 거예요 의식이 열반이고 참난 거예요 의식이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의식이 열반이고 참난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었죠 남방불교의 아라한을 성취하신 아찬차 스님이 아는 마음 우리 안에는 빛나는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광명심입니다 이 광명심을 아찬차 스님은 이 경전 구절 때문에 아주 존중하셨어요 빛나는 마음의 경을 존중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빛나는 마음인데 이 아는 마음은 영원 불멸하다고 영원 불변하다고 제가 아찬차 스님 이 전 강의 때 해드렸죠 남방불교에서도 인정 남방불교에서도 인정 석가모니도 인정 달라이라마도 체험 한마음이니 진심이니 하고 원효스님은 한마음으로 대승기신론소에서 인정 보조진울스님은 진심이라고 인정 참마음이라고 모든 경전에서 보리심이라고 인정 그리고 금강승에서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니 금강심이니 하면서 인정 불교가 무하론이라고요 불교가 무하론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하론이라는 건 육근, 제법이 무하 제법에 영원 불멸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오원도 못 들어가서 간대요 오원은 존재할 수 없대요 이 무한한 의식에 왜 오원은 영원 불멸의 실체가 아니니까 영원 불멸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석가모니 안 하셨고 오히려 형상 없고 무한하다는 건 영원 불멸하다는 겁니다 영원 불멸, 영원 불변한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 하나라는 거를 제발 불교에 참나가 왜 들어오냐는 분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 주셨으면 좋겠지 모르시면 가만히 있는 게 업을 안 짓거든요 지난번 우파니샤드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홍의각당의 우파니샤드 강의 쳐보세요 찾아보세요 정창영님 번역한 우파니샤드 책을 가지고 주장해 보면요 거기 뭐라고 넣었는지 모든 이름과 형태에서 벗어난 순수의식인 브라만 참자가 빛나고 있다 석가모니 설명과 같은 거 다른 거 보세요 우파니샤드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이 우파니샤드 시대였어요 그 당시 브라만교 인도는 나중에 힌두교라고 불렸던 브라만교의 새로운 시대였어요 뉴넥상스 우파니샤드 기존 베다 철학을 더 한번 일신시킨 더 수준 높은 우파니샤드의 시대였습니다 그 우파니샤드의 시대에 제일 강조했던 게 참나예요 우리 안에는 참자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 참자아는 우파니샤드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다 그의 의식은 영원히 빛을 발한다 영원히 무한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태어난과 죽음이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아까 말했죠? 오온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지금 석가모니 설명과 우파니샤드 설명이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의식을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아트만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비판한 아트만은 육근에 아트만 있느냐 육근으로 아트만 찾지 마라는 비판을 했지만 무한한 의식을 인정하셨다고요 형상없고 무한한 모든 곳에 있는 의식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는 형상이 없으니까 무한하니까 스스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낳아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해야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빛나는 의식 생멸이 없는 또 다른 구절에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한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나를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자 주인공은 빛의 근원이다 우파니샤드랑 달라요 우파니샤드를요 나중에 샹카라라는 철학자가 8세기, 9세기 때 나타나서 정리합니다 이게 베단타지 브리론인데요 브리론 마하리시가 제일 존경하는 철학자가 샹카라입니다 마하리시의 철학의 원류가 우파니샤드예요 이 우파니샤드를 한번 정리한 게 샹카라 철학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형상과 성질과 차별성과 다양성을 초월했다는 건 형상이 없고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형상과 성질과 차별성과 다양성을 다 초월한 브라흐만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실제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의식적 존재 그 자체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바라는 자명성을 지닌 순수의식이다 이 체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파니샤드랑 베단타 불이론 불이 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다 이 힌두교 요가 수행자들의 체험 브라만교랑 힌두교 요가 수행자 체험과 석가모니의 체험과 아잔차 스님의 체험과 모든 대승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 주인공 찾아라 참나 찾아라 한마음 찾아라라고 외쳤던 대행스님의 체험과 달라이라마의 체험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걸 알고 참나를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하시라는 거 어때요? 영원 불멸한 무한하다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천이 말한 열반의식에서도요 거기는 이원성도 분별도 오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멸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열반의 세계예요 우리의 순수한 의식에서 열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밖에서 열반을 찾잖아요 영원히 못 찾아요 달라이라마의 의견 좀 더 볼까요? 이 저절로 일어난 달라이라마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닉마파 경전강이거든요 이게 닉마파 스님이 쓰신 유명한 족첸수행 한방에 내 안에 있는 심오한 지극히 심오한 의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달라이라마께서 지금 강독해주는 이 책의 주장이 뭐냐면요 이 지극한 미묘한 의식이 우리의 법신이래요 불멸의 법신 진리의 몸 진리 그 자체래요 이해되세요? 닉마파의 주장과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루파의 주장을 한마디로 차이를 짓자면요 이 빛나는 의식 공성이 그대로 의식이다가 닉마파 주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텅빈 공성이 그대로 의식이다 공성이 의식이다 공적 영지가 닉마파, 깍규파 주장이고요 겔루파 주장은요 공성은 의식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요 이 지극히 미묘한 의식이 영원 불멸해 보이지만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공성이 의식이 아니다예요 공성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식으로 깨닫는 진리에 불과해요 공성은 이 의식의 대상이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닉마파나 깍규파는요 공성이 그대로 의식이면서 진리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의식이 그대로 진리의 법신이 된다고요 이 부분을 달라이라마는 못 받아들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간파랑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책 번역하면서 중간파 입장과는 다르지만 하지만 어디까지는 허용하려고 인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세요 이분도 지금 융통시키려고 저절로 일어난 저절로 일어났다는 말은요 누구로 인해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 바뀌고 시공 바뀌죠 무한하고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꺼질 리가 없어요 영원히 빛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시공 밖에 있는 존재이니까 모든 법에는 아트만이 없는데 이 시공을 초월한 이 자리는 그대로 아트만이에요 이건 지금 8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초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원초심, 원초의식 본래부터 그대 안에 존재하다 영원히 본래부터 그대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태고적부터 있었던 거지 새로 태어나던가 특별한 조건화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원초적인 지혜다 이걸 원초심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우리 안에 원초심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원초심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석가원님께서도 강조하는 바로 무한하고 형상이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데 하나 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늘 존재했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늘 존재하는 그 의식이 있대요 이걸 달라이라마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달라이라마 주장이 이 의식의 흐름 속에 온전히 머무르는 게 그대가 해야 될 수행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89페이지 가면요 만약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세상의 육근의 모든 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 이 가장 심오한 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면 복공체험을 말합니다 복공체험가 복공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복공으로 일체 유심이라고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모든 현상이 육근의 모든 현상이 불변의... 뭐냐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당에서 하는 체험식으로 빛나는 알아차림 상태에서 육근을 쭉 바라봤더니 육근이 빛나는 알아차림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인다면 중간파에서 말하는 게 중간파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공성을 무자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거든요 영혼 불별한 건 없고 일체는 고정된 자성이 없다 자성은 독립,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만법에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 제법, 무화죠 제법, 무화의 확장인데요 중간파는 계속해서 뭘 주장하면 독립,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상이 없고 무한한 이 의식은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입니다 자 형상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독립이에요 왜냐하면 용수가 중론을 쓸 때죠 중론을 써서 중간파 주장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이로부터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게 자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용수는 그런 건 없다 스스로 힘으로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다 왜냐 모든 존재는 연기 속에 상호 의전적으로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으니까 홀로 존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때부터 지금 홀로 존재하는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변의 의식을 지금 달라이라마도 지금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닉마파는 홀로 존재하는 태어난 적이 없는 지극히 미묘한 의식을 얘기하고 용수보살은 그런 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절충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참나는 체험했어요 지극히 미묘한 의식을 체험했다고요 달라이라마는 그리고 일체가 그 의식의 반영으로도 보였어요 복권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론은 뭐예요? 본인이 배운 주이론, 겔룩파의 교리는 쫑카파가 용수보살 이론을 근거해서 만든 중간사상이에요 그것도 귀류 논증 중간사상이라는 아주 극렬한 중간사상이에요 영혼 불멸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충돌나죠 지금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불교의 모든 이론들을 다 들먹이면서 다 우리 선불교회, 동양의 선불교회 참나 주인공 사상까지 비판적으로 보면서 계속 어떻게 만들어요? 무한하고 형상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고 태고 쪽부터 존재해 온 건 맞는데 그런데 자성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니까 독립이고 항상 빛나니까 고정이요? 불변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불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 늘어지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니까 독립이요? 무한하게 계속 빛나니까 고정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까고 싶은 거예요 인과로부터 분리돼 있고 형상도 없고 시공을 초월해 있으니까 지금 뭘 다 까고 싶지만 다른 건 못 비판하니까 이걸 깝니다 불변, 불멸은 맞지만 불변은 아니다 달라이라만 이거예요 참나도 변하고 있다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건 결국 변하다 앞생각이 뒷생각을 낳고 뒷생각이 그 뒷생각을 낳듯이 알아차리는 이 참나도 고정불변의 불변이 아니고 독립, 고정, 불변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고정이 아니지 않냐 독립은 시비를 못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본인도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의식은 독립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한다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변화할 수가 없죠 인과를 초월해 있다는데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겔루파의 억지 주장이 붙어 있다고요 체험해 놓고 이상한 개념을 붙여버린 거예요 닉마파는 원래 이렇게 주장 안 해요 닉마파는 불변이라고 주장해요 시공을 초월한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변화하는 육근이 아니라고요 무상한 그래서 이 달라야만은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무자성을 주장해요 무자성 무자성을 주장해서 여기 원래 써있던 게 이거죠 무자성이 공성인데 그러니까 이 의식과 공성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닉마파는 의식이 그대로 공이라고 주장하니까 의식이 그대로 공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의식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겔루파는요 의식은 이 공성이라는 진리를 알아채는 거지 공성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중간파에서 이 공성은 실체가 아니고 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 불멸한 놈은 없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영원 불멸한 독립 고정된 불변의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공성이라는 얘기는요 중간파에서는 의식의 본질이 공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의식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 참나 또한 무상하다는 뜻으로 의식이 공성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닉마파는 텅 빈 공 자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의미로 공을 실체로 보고 공성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과 의식이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중간파에서는 의식의 속성이 공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성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지혜를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드렸어요 다만 체험으로 돌아가면 순수하게 빛나는 알아차림만 있었겠죠 달라이라마도 그 빛나는 알아차림이 어떤 대상도 없이 알아차리는데 뭘 직관하겠어요 이 알아차림이 직관하죠 텅 빔을 직관하겠죠 텅 빈 진열을 직관하겠죠 진리를 직관할 때 이 진리가 공성인 거고 알아차린 의식은 영혼불멸한 독립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아차린다는 건 계속 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중간학파의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어요 같은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차이나는 부분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9페이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달라이라마 불교강의 보시면요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지극히 미묘한 의식은요 영혼 421페이지인데요 영혼이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고 부정합니다 독립도 아니라고 부정해요 이거는 근거도 없어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왜 여기서는 얘기하고 여기서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 용수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죠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매 순간 변하며 변한다고 주장해버리시죠 무하며 무하라가 공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으니까 공이고 중간파는 무조건 공하면 무자성을 말합니다 공을 실체로 보지 않아요 공을 진여 열반이라고 보지 않고 공을 무자성으로만 봐요 이건 철저히 용수보살 주장입니다 이걸 티벳 겔룩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하이며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때려버렸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25페이지 가면 이렇게 영속적이고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를 신봉하는 비불교도, 힌두교랑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차이가 없어진다 비불교도들이 주장하는 자아, 아트만과 똑같아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랑 같아질까 봐 절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석가모니는 우파니샤드에 힌두교의 원형인 브라만교 시대에 가장 우파니샤드의 정서를 수용해서 본인 설법에 썼습니다 형상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오온도 생멸도 어떤 분별성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들어가죠 오온도 설 수 없다는 이 자리가 빛나는 알아차림의 자리에 왜 석가모니론과도 다르죠 왜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힌두교는 독립된 실체로 봐요 이 아트만을 그러니까 힌두교랑 같아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423페이지 보면요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써놨는데 선불교, 배유라는 분이 주장한 글을 가지고 써놨어요 우리의 참마음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공하고 조용하며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무자성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닉마파는 자성 없다고 무자성이라고 맞다고 근데 거기가 진하라고 텅빈 의식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텅빈, 어떤 면에서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공하니까 공성이요 어떤 특성도, 형상이 없애잖아요 어떤 형상도 없으니까 공이고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으니까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라마도 압니다 선불교에서 뭐라고 주장했냐 그 자리는 완벽하고 완전하며 공하고 조용하며 거대하고 알아차림으로 가득 차 있는 법신이며 무한한 도덕적 특성들, 육바라밀로 꽉 차 있고 배유가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 있다고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규봉스님 제자 모든 형태와 특징을 초월하고 석가모니랑 또 똑같죠 어떤 형상도 없어서 공하다 동시에 모든 도덕적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거를 진실한 마음, 진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기만 하고 평을 안 해요 싸워야 되니까 달라라마가 또 얘기하면 싸워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주장까지 펴시는데 근데 저는 싸우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간판은 일체가 의식의 참나의 작용이라고 의식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분석해보면 다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라는 건 상호우전이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만 인정합니다 중간판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영원 불멸한 건 없잖아요 영원 불멸한 건 없다는 게 겔룩파 입장입니다 중간파 입장인데 귀류 논중 중간파 입장인데 닉마파니 깍규파니 샤카파니 다 영원 불멸한 이 지극히 미묘한 의식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리고 달라라마도 체험했네요 근데 중간 논리로 까야 되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93페이지 보면요 이 지극히 미세한 마음은요 마음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시공 초월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항상 존재한다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변화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지만 계속 변하면서 존재한대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 있고 생명을 초월해 있대요 인과를 초월해 있대요 모순이죠 162페이지부터 읽으면요 이 근원적이고 빛나는 청명한 빛의 본성은 다이아와 같이 영원 불멸하다 영원 불멸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영원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달라라마가 사족을 붙입니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변화는 하지만 끝없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다 늘 존재하며 영원히 이어지니까 인과에 부합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없다 모순된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는 계속 인과 작용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다른 원인으로 인해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원래 영원히 존재해야 되니까 이분 진짜 힘드시죠? 달라라마 체험은 했는데 말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나에다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재밌어요 내가 체험한 참나는 시공도 없고 그 자리는 어떤 이원성도 생멸도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분별이나 그런데 여기다 분별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인과를 초월한 자리도 맞대요 인과도 초월했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대요 독립, 고정, 불변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데 불변이라도 영원하다면 불멸로 몰고 가서 불변이라도 깨자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계속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영원히 있으니까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지만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면서 영원히 있는 거래요 달라라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과로 인해 새롭게 생겨라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장 심오한 의식 그 자체는 오염되지도 않고요 시작도 끝도 없는 선 그 자체래요 시작도 끝도 없대요 그런데 계속 변한대요 끝까지 이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왜 중간파랑 어긋나니까 164페이지 가면요 이 청명한 빛에 대해서 무의라고 한대요 무의 어떤 조작도 없다고 어떤 조작도 없어서 무의인데 변한다고요 무의가 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좀 나온 거죠 무의가 변한다고 하고요 지금 거의 인지부조합니다 한 글에서 오직 빛난과 암뿐인 그 가장 심오한 의식은 금강심이요 인식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으면서 모든 마음의 가장 깊은 뿔이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며 시간에 지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이아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에 갑자기 의식의 연속이래요 계속 변하는 의식의 연속체래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밑에 가면 165페이지 가면 이 빛은 새로 만들어진 적이 없대요 원초적으로 시작이 없는 때부터 끊임없이 머무르고 있대요 영원 불멸하다는 얘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영원 불멸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독립, 고정, 불변이에요 이거는 독립해 있어요 시간성에 들어온 적이 없대요 이 의식은 이게 서양철학의 선언적 자아입니다 지극히 미묘한 의식은요 서양철학의 선언적 자아고 칸트도 선언적 자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변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선언적 자아가 변한대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적은 없대요 원초적으로 시작이 없는 때부터 끊임없이 머무르고 있대요 영원히 존재한대요 영원히 거기 있대요 그리고 무의래요 어떤 조작도 없어서 무의래요 새로 태어난 게 아니래요 인연에 의해서 영원히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청명화 빛은 인과 조건들의 의지에서 일어난 게 전혀 아니다 인과 작용에 전혀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청명화 빛은 인과 조건에 기대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있어 왔대요 그런데 영원히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걸 읽으면요 참 체험이 아까운데 대충 봐도 이래요 그러면 진짜 닉마파 스님들 거 한번 보실래요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이라는 책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분은 닉마파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이며 참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며 자신이며 자신의 고유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한편으로는 견고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성이라고 부릅니다 형상이 없어서 어떤 이원성도 없어서 공성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무자성 어떤 특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에요 동시에 동시에 이 마음은 공허하거나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지 지혜로움 전지라는 건 전지전능의 전지예요 모든 걸 알아차리며 이거 석가모이랑 똑같아요 모든 걸 알아차리며 자비로롭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를 원초지혜라고 부릅니다 똑같죠 아까 달라요나마 얘기했던 원초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업이 박혀있더라도 이 원초지혜는 부서지지 않으며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닉마파에서 이 원초지혜 지극히 심오한 의식은 가장 미묘한 마음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서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는 깍규파 깍규파 쪽 로종이라는 책을 쓰신 고승분이 쓰신 건데요 여기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이 태어나지 않은 의식은 일단 태어나지 않은 의식이에요 우리가 만난 참나는요 최소한 달라요나마도 인정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인과 속에 들어오지 않고 시공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달라에라마도 인정한 거예요 다만 달라에라마는 갑자기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의식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원한데 변해 왜 변해야 돼 안 변하면 힌두교랑 같아져라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 뭔가 이상하죠 진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힌두교랑 같아질까 봐요 지금 근본적인 고민은 말로는 별말을 다하지만 근본적인 고민은 힌두교랑 같아져서 아트만 사상 될까 봐요 왜 석가모니도 쏜 건데 왜 제자들이 지랄이죠 통 크게 쏘신 석가모니도 계신데 태어나지 않은 의식은요 절대적 보리심이래요 이게 절대적인 우리의 양심 보리심이래요 이 보리심은요 생각이나 간념이 아니라서 이건 생각 감정이 아니래요 직접 경험에만 알 수 있대요 이 보리심은요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광대하고 열려 있으며 티없이 광활하대요 시작도 없고 도중도 없고 끝도 없대요 여긴 시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성이 없는데 변하다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성이 없대요 시간의 흐름 안에 들어가질 않는데요 늘 현존하고 태어나지 않은 의식에 도달할 때 깨닫는 것이며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고 자생적이고 끊임없이 청정한 마음이래요 뭐가 달라요 지금 석가모니 주장 지금 아잔차 스님 주장 남방불교 초기불교 지금 대승불교 금강승불교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배우 스님은 대승불교죠 지금 배우 스님이래 배우는 사대부인데 태어나지 않은 의식은 우리에게 본래 있는 지혜의 마음이고 그것에 의해 공의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대요 결국은 이 지혜와 궁극적 실제인 지금 공과 지혜가 통합되어야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그게 태어나지 않은 의식이라는 겁니다 85페이지요 이거는 로종의 85페이지 지금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힌두교도 봤고 힌두교도 같은 체험 서로 개념만 조금씩 다르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달라이라마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티벳 해탈에서 마지막 볼 겁니다 티벳 해탈에서는 닉마파의 시조죠 파드마삼바바의 글로 전해집니다 파드마삼바바의 글로 봐야 닉마파가 달라이라마가 지금 달라이라마가 맞게 얘기하신 건지 알 수 있겠죠? 파드마삼바바 닉마파의 시조인 파드마삼바바 글로 볼까요? 모든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한마음의 절합니다 한마음이라고 불러요 아예 파드마삼바바는 대행스님하고 같아요 우리 원효수님과 같아요 한마음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윤회도 열반도 다 한마음 작용이다 한마음의 절합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하지만 알려지지 않으며 항상 투명하고 항상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으며 항상 빛나고 명료하지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님께서 하신 얘기 다 했어요 형상 없고 보이지 않고 투명하면서 그래도 항상 존재하며 항상 빛나고 명료하다는 얘기 다 나왔습니다 나올 얘기 328페이지 가볼까요? 아니 파드마삼바바가 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티베풀에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어떤 이들은 이 한마음을 진아라고 부르고 써 있어요 328페이지 어떤 이들은 한마음을 진아라고 부르고 어떤 이교도들 힌두교 말합니다 힌두교들은 이것을 자아 아트만이라고 부르며 다 인정했어요 통 크게 소승들은 이거를 가르침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부르고 유식학파들은 이거를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반야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이거를 지금 반야경 쪽이겠죠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며 어떤 이들은 불성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마하무드라 이대한 진리의 상징이라고 부르고 시민 같은 뜻이에요 마음 도장 진리의 도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유일한 씨앗 불성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이걸 진리의 종자 진리의 잠재력이라고 부르고 법신이라는 뜻입니다 법신 진리를 종자로 품고 있는 참나자리 어떤 이들은 이걸 모든 것의 기반이라고 부르며 일반 언어에 또 다른 이름들이 그것에 주어진다 이거는요 다른 번역으로는 이 문장을 뭐로 보냐면 어떤 이들은 이걸 일반 언어라고 했는데 평상심이라고 부른다 어떠세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이 마음은요 334페이지 이 마음은 창조되지 않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데 스스로 냅니다 독립이에요 이게 용수보살의 중론에 의각할 때 다른 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독립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데 독립적인 자성이에요 독립적 자성이에요 자성 맞습니다 지금 스스로 빛을 낸대요 변하고 안 변하고 안 해도 독립된 자성 맞아요 일단 이 부분만 봐도 스스로 빛을 내면 그런데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다운 상태의 마음은 실제인데 이 진실한 상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인데 고정됐다는 겁니다 독립 고정 자기만의 칼라가 분명해요 진실하대요 그 다음 참다운 상태의 마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속하는데 불변이에요 영원히 불변하게 존재하는데 영속이란 말할 때는 불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시간성 안에서 영속을 이기한 게 아니에요 파드마 삼바바는 시간성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달라이라마는 왜 시간 밖에 있다는 이 가장 미묘한 의식을 끌어들여서 시간성 안에 있는 변화를 입혀버리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너머에 존재한다고 창조 너머에 존재하는데 창조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는 마음은 창조되지 않은 원초적 무한정의 자연성인데 그걸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나 창조는 커녕 변화한다고까지 얘기해버리잖아요 마음엔 어떤 특성도 없는데 누가 감히 창조됐다고 말하는가 별 얘기 다 나오죠 석가모니가 한 얘기 뭐 다 나오죠 지금 이런 말까지 나와요 336페이지에는 신성한 지혜 이 자리는 그 자신의 시간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 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간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성에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객관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인과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연기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인과라는 건 연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초월했는데 어떻게 의식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롯되어 스스로 태어났는데 독립, 독립, 고정, 불변 다 나왔어요 자성입니다 영원한 실체 맞아요 이 의식은 이 의식이 영원한 실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지금 겔룩파가 계속 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닉마파, 깍규파, 샤카파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탄압당했거든요 5대 달라이라마 이래로 계속해서 책 금서되고요 열외장의 이런 공덕 주장했던 파 5대 달라이라마한테 조낭파라고 숙청당했어요 숙청당하고 파문당하고 사원들 탄압당하고 이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래놓고는 지금 4대 문파가 다 같은 무자성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속셈이 달라요 닉마파나 깍규파, 샤카파는 무자성이지만 한편으로는 공하니까 무자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알아차린 의식이 영원하다고 주장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중간판은 이 의식은 영원하지 않고 이 의식이 알아차리는 공성이라는 건 무자성의 진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 어떻게 다른지 좀 아시겠어요 341페이지 티벳 해탈에서 자기가 자신의 근원이 되다니 독립이에요 독립된 자성입니다 용수도 이건 부정 못해요 용수가 와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자기가 자기의 근원이며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멸 안에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변화란이요 그런 이 투명한 빛 이게 석가모님께서 말한 모든 곳에서 빛나는 형상 없는 무한한 빛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빛은 부모가 없는 지혜의 신생화로다 놀랐구나 창도되지 않은 그것은 자연적 지혜로구나 탄생을 모르는 그것은 죽음을 모르는구나 놀랐구나 그것은 절대적 실제이지만 그걸 아는 자가 없구나 놀랐구나 독립불변 고정 다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이건 340페이지 인데요 이 마음은 투명함의 무특성이니 석가모님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투명함의 형상이 없고 특성이 없으며 공성의 투명한 빛이라서 이 알아차림은 공성이면서 빛이라서 법신이면서 빛이니 법신이면서 동시에 공성이기 때문에 특성이 없다 어떤 자성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자성이 없다를 쓰는 거예요 닉마파는 또 이거 하나만 더 떠들게요 354페이지 한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비어 있으며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걸 알아차리며 모든 곳에서 빛난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순수하고 영원히 명료한 자명함 공이며 텅 비어 있으며 하늘처럼 어떤 특성도 없으면서 동시에 투명하게 빛나고 있고 본질이 분명해요 자성이 투명하게 빛나요 빛나지 않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이에요 스스로 생겨나는 불멸의 지혜이며 그 자체가 진리다 이 의식이 그대로 진리예요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진리를 알아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채는 거지 의식 밖에 있는 진리를 알아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파랑 차이입니다 제가 마무리로요 티벳 해탈에서 결론 부분에 파드마 삼바바가 경고진 말이 있을 걸 읽어볼게요 363페이지 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교묘히 설명하는 영리한 학자들도 길을 잃나니 잠시라도 부타를 가까이 하거나 보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가보지 못한 곳에 먼 곳에 소문을 귀로 듣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 얘기 들으면 졸라 헤맬 거다라고 파드마 삼바바가 얘기한 겁니다 일체는 이 빛나는 알매 일체는 작용이다 이것도 하나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복공 체험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점검하실 겸 심지어 달라이라마의 풀이로 보는 겁니다 이 본질들은 본래부터 거기 있었고 조금 더 오염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던 가장 심오한 의식이요 청명한 빛의 근본 마음이며 여기서 흘러나온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육군 작용입니다 이 말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 이 청명한 빛의 청정한 지혜 그 자체는 독립적이고 자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자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달라이라마 마음 아시겠죠 절박한 겔룩파는 지켜야 되니까요 힌두교랑 똑같아지지만 안 되니까요 하지만 109페이지 여러분 이 참나체험을 정확히 하신 분들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섯 종류의 의식활동 육군 작용은 늘 존재하는 금강불개의 마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육군 작용 속에 늘 존재하는 금강불개의 심 금강불개의 마음에 알 수 있다면 유네이 열반이니 하는 모든 현상이 바로 이 근본심 지극히 미묘한 마음의 작용이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현상은 이 근본인 청명한 빛의 마음에 화연일 뿐이요 고유 자성을 지녀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복공체험을 통해서 닉마파는 중간학파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하진 않지만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일체가 무자성이라는 진리를 아니까 결국 중간파랑 겔룩파랑 닉마파는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닉마파는 벗공을 인정하는 거를 일체 유심의 현상을 인정하는 거를 수용하죠 그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학당도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이라마한테 수용되는 거 아시겠어요? 달라이라마가 학당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대요 홍익학당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무자성의 진리만 알면 된대요 겔룩파는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질 않아요 각각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자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달라라마가 볼 때는 이 닉마파들은 보세요 닉마파들은 이래요 닉마파들은 일체가 참나작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면서 그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벗공을 그럼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어떻게든 회통시키고 싶으니까 110페이지에서 이 닉마파 수행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 논리적으로 자성의 부정 무자성 즉 현상은 단지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이런 깨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중간파랑 우리 겔루파랑은 다른 닉마파도 사실은 중간파예요 그런데 다른 자립론중 중간파예요 그런데 겔루파식 중간파 이론은 아니다 하지만 이 닉마파들은 가장 심오한 의식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 발현에 불과하다고 현상계를 이해하면서 그 부산물로 일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 중간사상의 정수가 닉마파 수행 안에도 다 들어있다 자, 뭔 말인지 보세요 달라이라마 주장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마음법을 연기적으로 분석해보면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없다고요 가장 심오한 의식도 다 헤쳐버리잖아요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걸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 20년 논리 파가지고 중간파는 겔룩파는 깨닫는데 저 닉마파 저것들은 그렇게 논리로 공부를 안 하고 체험으로 체험으로 본인도 체험했잖아요 일체 육분작용이 사실은 빛나는 알아차림의 반영일 뿐이라는 걸 자기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닉마파는 그 체험을 가지고 딱 봐서 뭐라고 해요 육분 전체가 알아차림의 참나의 작용 알아차림의 작용일 뿐이니 따라서 이 육분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만법은 독립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참나만이 독립고정불변 실체라는 거죠 이게 닉마파 주장인데 독립고정불변 실체라는 거는 비판하고 달라이나마가 심오한 의식을 그렇게 보는 건 비판하되 만법에 대해서 서로 둘 다 무자성이라고 공통으로 본 것에 대해서 같으니까 체험 위주로 본 닉마파나 논리 위주로 판 우리나 결론은 같다고 퉁치고 끝내신 거예요 달라나마 입장에서는 다른 티벳 문파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 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결룩파 수장이자 동시에 티벳 불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티벳 불교를 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닉마파를 껴안으려는 노력도 있어요 이건 감사한 노력이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왜곡시키는 게 있어요 결룩파 중심으로 껴안으려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홍의각당식 이론이 닉마파 주장과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홍의학당에 대해서도 달라이라마는 만약에 우리가 티벳 불교의 티벳 학당이었다면 껴안으시려고 했겠죠? 껴안으려고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가장 우리 참나 체험했다는 거 이름만 다르지 나도 체험했어 육바람을 불면서 나도 즐겨하는 거야 그리고 만법이 공하다 법공 나도 만법이 공하다고 만법이 무자성이라고 봐 그럼 이제 우리는 만법이 무자성이라는 느낌이 서로 다른 게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니 모든 게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게 연기 속에 있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자성이 들어가 결룩파 하면 우리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 참나의 의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독립, 고정, 불변, 실체가 못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복공이에요 홍의각당에서는 이래야지 승급하죠 근데 달라이라마 쪽에서 승급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참나작용이라서가 아니라 일체는 연기하기 때문에 상호우전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펜 하나가 존재하려면 많은 인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 고정, 불변, 실체가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복공에서 이렇게 차이는 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같다고 껴안으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의식에 대해서도 우리도 얘기한다고 껴안으려고 한다 다만 우리는 그게 변하는 의식 연기하는 의식의 연속체라고 보려고 한다 이 차이는 있다 그러면 뭐 개념은 다르지만 참나 체험은 같이 했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동지죠 그래서 명예 대사 한번 드려본 거예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하고 라이브 하면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